평소에 작은 문제가 좀 있으셨습니까? 지금 모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지만은 않죠 저도 근데 그때 잠이 드는 바람에 불안하고 강박 영화 언제 끝났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9시 한 반쯤? 끝나자마자 바로 불 켰어요 더 차로 일면식도 없다고 했잖아요 사진 누구 그럼?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